꼬나 꼬니 뭐 해? 꼬나 꼬나 선풍기 바람 지원한데 누워있네? 꼬나 엄마가 어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손을 났어 꼬나 그 자리 편해? 여기 있다가 엄마아~~ 꼬나 거기 낼 수 있는 엄마가 빨래를 어떻게 내냐 예쁜 꼬니 꼬나 아이고 착하다 아유 예뻐라 엄마 비켜줘라 엄마 쟤 등이 응 아이고 또 호도 폭신하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는 아빠 와이샤스인데 응 꼬나 아빠 와이샤스에 그렇게 누워 있을거야 응 아이 예뻐라 아빠 와이샤스 다 꾸겨지는데 잘해 응 아이 예뻐라 꼬나 엄마 빨리 걔는거 도와드려라 예쁜 손으로 응 언니 이렇게 피잖아 이렇게 아유 예뻐라 꼬리 꼬나 꼬나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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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우리 개딸 꼬리 아빠야 딱 떨려붙여가지고 응 떨려도 안 들어주면서 응 안 들어왔으면 가득에 가세요 네 그냥 가득에 가세요 아유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냐 알라라라라라라 아 아유 이것도 비켜나와가지고 털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거였네 응 아유 착하다 착하다 왼쪽 상의 옆에서 비켜줘요 응 아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안녕하세요 쫄보 푸들꼬니아빠입니다 어 3차 이벤트 이디아 초콜릿 아이스 쿠폰을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총 14분이 참여해주셨구요 번개를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 14분이 참여하셨구요 자 추첨 두 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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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스톱 5번 5번 황수지님 축하드립니다 황수지님 축하드립니다 황수지님 축하드립니다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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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째 2번째 두번째 추첨 들어가겠습니다. 시작! 3번 밥병채님 축하드립니다. 빠바밤. 빠바밤. 아유 이게 아니구나. 빠바밤. 오늘의 당첨자는 3번과 5번 답병채님과 황수지님 축하드립니다. 오늘 당첨되지 않은 분들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.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. 저희들이 꼰이와 함께 늘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서 계속 드리려고 해요. 감사합니다.